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요합니다.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고객이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거절 극복 3ES입니다. 로버트 치알디니의 베스트셀러 설득의 심리학에서는요. 6가지 설득 심리 중에서 일관적인 법칙을 얘기합니다. 얘는 누군가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법칙이에요. 일종의 관성인데요.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법이죠. 사람의 마음도 관성이 존재합니다. YES를 몇 차례 대답하다 보면 NO라고 말하기 힘들어하는 일관성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YES를 대답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판에 고객은 누구나 망설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맞을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죠. 특히 금액이 비싼 고관여 상품은 더욱 망설이게 됩니다. 보험은요. 고관여 상품입니다. 한 번 가입하면 10년, 20년을 계속 유지해야 하니까요. 크로징 때 너무 밀어붙이다 보면 고객은 도망가려고 할 겁니다. 망설이는 고객에게 YES라는 대답을 이끌어내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YES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 세 가지를 준비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고객님은 보장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YES. 보장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좀 저렴했으면 좋겠죠? YES. 거기다가 나중에 보험금 청구도 편하고 잘 받고 싶으시죠? YES. 이렇게 세 번의 YES, YES, YES 한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상품이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갑자기 아니요라고 대답하기 좀 어려워요. 자기도 모르게 YES 할 확률이 높아지죠? 이걸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NO라고 하면 또 NO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고객이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요. 본인의 상품을 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은 YES 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고객이 무조건 청약한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스타트를 긍정으로 끊어놓고 NO라고 말할 부분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내 입에서 아니라는 단어를 없애야 됩니다. NO라고 대답할 질문을 YES로 내가 바꿔보는 거죠. 우리 미리 연습해 볼까요? 아내와 상의해 볼게요. 아니 고객님 그렇게 되면 아내분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직접 좀 만나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시죠.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 일단 나도 YES로 받습니다. 네 맞아요 고객님. 당연히 상의하셔야죠. 그럼 고객님은 마음에 드신 거죠?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라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상품의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일관성에 따라서 장점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이야기에 자신이 설득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 형편에는 부담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가 부담되는 것 말고는 상품은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예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이제 다시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드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고객이 제일 힘드시죠? 이건 진짜로 고민하는 것일까요? 거절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제 경험으로는 거절이라고 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다른 고객을 만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지만 전 좀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아직 기회는 있죠. 지금까지 드린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한 번은 더 예라는 질문을 끌어내서 상담을 지속해보세요. 예 맞습니다. 고객님.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죠. 저도 그걸 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상담이 도움이 되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아니요 라고 별로였어요 라고 대답하는 고객은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건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겠죠. 예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다시 연락 주신다고 하니까 저 또한 궁금한 점이 좀 있는데요. 혹시 어느 부분이 걱정되시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상담을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끝내 거절당하더라도 고객은 무엇을 결정하는지만 알아낸 것도 우리에게는 소득이 있을 겁니다. 다음에 그 고객을 다시 만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후 그 고객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면 생각해 보겠다는 말에 바로 일어나세요.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예 라는 대답을 끌어내고 정보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때 고객의 예스를 끌어내는 방법. 질문 자체를 예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게 하세요. 고객이 예 라고 소리내서 말하지 않아도 질문을 받는 순간 마음속에는 관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 관성을 이용해서 계약을 끌어내세요. 고객이 거절하면 그걸 또한 받아주시고요. 다시 예 라는 대답을 끌어냈어요.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그러면 평소 우리 FC 입에서 아니라는 말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